안녕! 다람양이 다람! 오늘 해볼 것은? 어잉? 뭐지? 그림 자판기인 것 같은데? 이 알 수 없는 조합은? 껌? 이 다람양이 민트 초코는 안 좋아해도 요 민트 껌은 또 좋아하지? 나와라! 클릭! 왔다! 나왔다! 오! 껌을 먹어볼까? 어? 하나밖에 없네? 아! 아 따가워! 아 이거 뭐야 이거? 아 이거! 친구들에게 장난할 수 있는 속임수 장난감들! 이구만! 오! 이거 신기하다! 요거를 요렇게 딱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소리야 껌 줄까? 우와! 고마워! 잘 먹을게! 아! 와! 이히! 속아지롱! 오 이거 생각보다 아픈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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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깜짝 놀랐어! 두번째 장난감! 나와주세요! 클릭! 나왔다! 오잉? 이거는..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? 어? 뭐야? 아 깜짝이야! 소리들! 이거 내가 방귀 낀 거 아닙니? 아 이거 너무 웃기다! 뭐지? 이거 진짜 냄새가 날 것만 같은 사운드! 그 친구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살짝! 옆에서 몰래! 오케이! 어우 토리야! 어우 냄새! 어우 냄새! 네!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! 약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진짜 리얼했다! 다음 장난감 나와주세요! 클릭! 오! 돈이다! 오! 이거 뭐야 이거! 어?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네? 누구냐? 넌! 귀엽다 너! 말리임당? 신사임당님이 아니고 말리임당! 이거를 이렇게 쭉 눌릴 수가 있단 말이야!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낚시줄 같은 줄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! 투명해서 잘 안 보인다고! 하나도 안 보이지? 너를 이렇게 쭉 길게 해서 친구가 다니는 길목에 놔두고 친구가 랄랄랄랄라 어! 돈이 나! 하고 딱 잡으려고 할 때 요 손을 착 놔주면 어! 어디갔어? 이렇게 되는 겁니다! 오! 재밌다 이거! 오! 뭔가 착 달라붙는 요 묘한 케잡이 있는데? 착 착 착! 오호! 이번에는 총처럼 생겼는데 물총인가? 나와라! 클릭! 나왔다! 오! 꼼짝마! 움직이면 쏜다! 지금 당장!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좋아요를 눌러라! 그렇지 않으면 쏜다! 뭐? 좋아요를 누르려다 실수로 싫어요를 눌렀다고? 안돼!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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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웃긴다 너무 허무한 결말인데? 잠시만 이거 다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나? 다시 잘 말아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오! 빵! 빵야 빵야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실수로 싫어요 눌렀을 땐 싫어요를 다시 누르면 취소가 된답니다 다음 장난감 아! 거미야 여기 다리 길쭉길쭉하고 너무 징그러워 나와라! 클릭! 나왔다! 아웅 이거 어머 실물 깡패시네요 그림보다 실물이 다리가 더 길쭉길쭉하고 꼬불꼬불한 것이 더 징그러워! 예예 이 친구가 저쪽에 있을 때 요거를 요렇게 가지고 삭 슉 친구가 으악 이게 뭐야 네 이렇게 가지고 도는 장난감이 징그러우니까 빨리 다음 장난감 오 이거는 어릴 때 할머니가 드시던 땅콩카라멜 같이 생겼는데 나와라 클릭! 나왔다! 오 이거 달달구리 먹으면서 거미 때문에 놀란 마음을 조금 진정 시켜야겠다 우우우 맛있겠다 으으으으으아 요거야 이거 아 징그러워 어우 만지는 것도 싫어 어우 징그러워 와우 이거 쓸데없이 리얼하게 생겨네 아! 다리에 이거 디테일 뭐야 이거 으아아 다음 장난감 나와 주세요 오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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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to c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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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...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약간 웃음소리라기보다는 약간 예능에 나오는 오 presum풀성 아 잠깐만 이거 봐봐 딱 이렇게 친구한테 슈으으으윽 해서 으 accabcia기야 소리야 미 안에 많이 놀랬지 이거 먹고 마음을 좀 진정시 정말 사람이 너밖에 없다 으 renew 이거 완전 소개 Grü습 컴시 Val선 palabra 의 나 다 볼펜 볼펜? 뭐지? 아빠 책상에서 많이 보이는 평범한 볼펜 같은데? 여기 누르면 뭐 여기서 찍 나오는 거 뭐 이런 건가? 뭐지? 아 뭐야! 방금 뭐였지? 어 뭐야 이거? 어 뭐지? 깜짝이야 아 찌릿찌릿해 뭐야 이거 전기충격 볼펜이야? 우와 오 엄지손가락 완전 찌릿찌릿했어 방금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어린토리들은 많이 놀라거나 아플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어 조심해야 될 거 같아 어 완전 찌릿찌릿이야 어 느낌 이상해 다른 손가락으로 해볼까? 아 느낌 너무 이상해 아주 짜릿한 녀석이로구만 쌍 간식 나와주세요 아 간식이 아니래 다음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아 배고파 나와라 클릭 나왔다 짜잔 우와 맛있겠다 토리들 먼저 먹어 아 찍 찍 찍 으아 차가워 아 차가워 옷을 다 치웠다 아이스크림물총 이거는 요렇게 쓰는 거지 어 토리야 이거 먹을래? 오 고마워 어 그런데 이건 뭐야? 어 이게 뭐지? 하고 가까이 들여다볼 때 옆에 와서 찍 찍 찍 누르면 아 차가워 나무해 놀아 안 놀아 힝 토리야 미안해 이렇게 다람양은 얼마 있지도 않은 친구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다 아니 근데 뭔가 이 자판기 사장님이 그림 실력이 진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그치 아 아주 그냥 금손이 되어가시는 이거 아몬드 초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웃긴데? 아 너무 재밌어 전기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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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충격